짱결티비 이티스타티비와 함께하는 엽기성 여기를 첫번째 경기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티는 라면좋아요 짜파게티가 좋아요 이러신대 에 굳이 따지자면 짜파게티 야 뭐야 이거 왜이래 에 이티야 나 자칫방에서 방음이 안되서 남녀 둘이서 위층에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데 과연 뭘까 이러신대 에 뭐 뭐 사다리 타기 하고 있겠죠 자 오늘 연보방에 이티 형이 있던데 이러신대 안들어갔는데요 에 안들어갔다 슛발라마 에 들어간적이 없는데 아프리카 킨적이 없는데 오늘 에 자 지금 컴퓨터를 처음 켜가지고 지금 뭐 어 스터방송하고 있는데 뭔소리야 지금 에 자 사다리를 왜타냐고 아 사다리게임 할수도 있지 에 자 이티야 오늘따라 케미 멋져보이네요 이러시네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거울 제 거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울이에요 일단 바로 딱 찍어주고 들어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이티 만나면 사인해줘요 이러신대 에 이티 만나면 모른척 해주세요 에 너무 잘생겨가지고 기절할수도 있으니까 네 어 또 지하철 타고있는 여성분들을 갑자기 또 봐가지고 어 저분 누구에요? 저분 막 유명한 분인가 이랬는데 어 어프리카 뮤즈 이티님이래 어 존나잎 존나 잘생겼어 존배 이러면서 또 사인 받으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에 그런집 좀 자제해주세요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일단 여러분 일단 상대방의 그런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이티형 상대방 본진에 해처리 지어줘요 이러신대 어 그쵸 니 발톱에 무좀좀 생기게 해줘요 이렇게 말하는거랑 똑같은거죠 자 어이없는소리라는겁니다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라면서 비행기 탈 때 신발 벗어야 돼요 이티형 이러신대 여러분 개소리야 그정도는 알아 내가 비행기를 안타봤어도 그정도를 압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얘기 그만하자 어 안타봤으니까 내가 불리해 너무 어 억울하잖아 내가 맨날 불리하게 싸우잖아 니네랑 어 아니 너무 불리하잖아 너무 억울하지 않나 여러분들 에 나는 모르는데 항상 주변에서 얘기해 얼마나 억울한줄알아 그게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주로 하면서 일단은 저올링을 한번 뽑아줄게요 그러면서 앞마당 앞마당 하면서 레어 자 굉장히 빠른 레어져 굉장히 빠래 빠래빠래 자꾸 빠래 예 그렇죠 예 빠래 물잡고 빠래 자 그렇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드론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올링으로 압박을 넣겠다는거보다 뮤탈스크를 통해서 한번 1득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ET에 뮤탈스크하면 또 ET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뮤탈스크하면 ET고 ET하면 뮤탈스크죠 에.. ET에 환상적인 뮤달리직 에.. 뮤탈스크 한번 보실 수 있을거에요 상대방인들 알아요 뮤탈스크를 빌드라는거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좀 생각을 좀 해야될텐데 말이죠 자 일단 상대방이 SCV를 돌려주면서 최대한 정찰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잡아줬구요 잡았습니다 완벽해 너무나도 보고싶어 보고싶어 정말 아 이노래 자꾸 생각나지 이거 미친노래네 이거 에.. 중독성 오지네요 자.. 봐요 어.. 뮤탈스크를 오랜만에 또 한번 이렇게 써보는데 뮤탈스크.. 잘 쓰시는 분들이랑 항상 얘기하는건 뭐냐면은 혼을 담아라 뮤탈스크한테 여혼을 담으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뭔소리냐 집중하라는 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자 일단 사내방이 정찰 오고있는 상황 여긴 아니고 여기네요 안마당 파이팅 이렇게 가면요 사내방이 굉장히 빠른 안마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안마당인데 이거 이렇게 빠른 안마당 가져간다고 좋은건 그렇게 딱히는 없거든요 자.. 자 뮤탈스크를 결국 막기위해 사내방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되는데 과연 어떤 준비를 할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한개만 더 뽑아주면서 이제 뮤탈스크를 준비해주도록 하구요 잡았죠 뿅 자 이제 가스를 캐주도록 하고 자 오블로도 충분히 됐고 자 뮤탈스크를 뽑기위한 라바 충분히 모았고 6노타를 다 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뮤탈스크를 이제 6노타를 뽑아주면서 ET의 컨트롤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죠 에따 이거 가 진짜 게임 끝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나 진짜 존나 잘하는 것 같아 얘들아 어 이창우 선수 보면 여기서 공업을 누르던데 이창우 선수 이창우 선수 이창우 선수 이창우 선수 이창우 선수 나도 잘하니까 고건 눌러야지 엇헤헿헤 에엣 에엣 자 나도 잘하니까 에어어 소치 인정하자 쯯쯯쯯 자 망했네 나와 망했네 나오세요 뭐가 망합니까 지금 저는 잘하고 있는데 아으 잘하고있는 사람도 망했네가 뭐야 망했네가 잘하고 있구만 자 갑니다 이게 리타스크 딱 뭉쳐준 센스는 뭐냐면 이 가스를 한번 찍어주면 뭉쳐주기 쉬워요 자 이러면서 갑니다 리타스크 어 수비를 했네 아어어 코트를 어어 내려 잘한다 컨트롤 절대 힘들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컨트롤에 집중 잘하고 있고 자 끝내야돼 여기서 리타스크 대본에서 본질 장악하자 간다 솔직히 본질 장악할 수 있다 이거 한 명 엏 엏 엏 엏 엏 엏 엏 엏 야 씨바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? 이재동인줄! 엄대! 어! 코트 왜이래! 오늘 왜이래 이거! 야 오늘 저구로 다린거 같은데 얘들아? 큰일났어! 어? 이 티 난리났다 지금? 왜 안깨져 이거! 오늘 두방치면 깨지는데 에 야야야 미쳤다! 야 미쳤다 미쳤다 지금! 야 콜톡 미쳤다 지금! 퓨치 미쳤다 이거! 야야야야 미쳤어! 야야야야! 야야야야야! 아 미쳤다 미쳤네 미쳤어 미쳤네 미텔 쓰지마 미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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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넣고 지지치고 나가기 컨트롤 연습 좋아쓰 미쳤네 컨트롤 연습상 되었지